기획재정부는 4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임의버 광공업 생산과 소비, 설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다만 지난달 고용 부문에선 2월에 이어 두 달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그쳤고, 청년 실업률도 11.6%로 전년 동월에 비해 0.3%포인트 상승하는 등 우려스러운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. 기재부는 세계 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,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,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.